무엇이 성공인가 랄프알도 에머슨 자주 그리고 많이 우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운 것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제 내 인생이 흥미로워져요 남은이 속에 압도띈고 인생이 흥미로워져요 대부분의 인생이라도